인스타그램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스타그램을 찾아 다운로드합니다. 인스타그램이 깔리면 인스타그램 어플을 열어주세요. 우리는 계정을 만들 거니까 새 계정 만들기를 클릭.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적으라고 뜨는데 전화번호가 더욱 간단합니다. 문자로 받은 인증 코드도 적어주세요. 이름 적어주시고 비밀번호 적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이메일 쪽으로 닉네임이 생기는데 이 닉네임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을 누릅니다. 내 페이스북이랑 연결시킬까요? 하고 물어봅니다. 일단 건너뛰기를 누릅니다. 내 핸드폰 연락처랑 연결시키기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. 프로필 사진 추가입니다. 카톡 프로필 사진처럼 내 사진을 넣을 수 있어요.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 사진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. 저는 일단 건너뛰기 합니다. 팔로워할 사람 찾기는 일단 취소를 누르겠습니다. 자 이제 인스타그램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. 검색창에 스페인트 앤드류 킴 페리쉬를 찍으시고 팔로우 해주세요. 맨 아래 홈에서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보실 수 있어요. 좋아요는 밑에 하트 누르시면 됩니다. 검색에서는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나 사진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. 자 이제부터 매일매일 인스타그램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